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년 대비 14개단을 수직 상승하며 7년 연속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종합사립대학 중엔 최초로 세계 100대 대학 반열에 진입한 고려대. 이젠 세계 50위권을 향해 힘찬 도전을 이어갑니다. 예측 불가능한 격변의 시대, 그 변곡점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온 고려대. 사람과 혁신이 만나는 이곳에서 당신과 더 큰 꿈을 그려가겠습니다.